어떤 선수가 오디션을 받으러 왔을까요? 탄력 대박이다. 탄력 대박이다. 몸이 진짜 좋다. 몸이 진짜 좋다. 와, 뭐야? 몸들이 왜 이리 다 좋아? 몸이 좋다. 몸이 다 좋네. 레슬링화 같은. 근데 신발이 신발인데. 유니폼이 축구 유니폼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네럴.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전통 스포츠 카바디라는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이장군입니다. 오, 소름. 카바디. 유명한 선수야? 어, 그래? 말도 안 돼요, 형. 아, 저거. 아, 저거. 정영돈 씨가 예상하고 있던 분이 이분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나 지금 소름 봐, 이거 봐. 진짜 소름 잡히나? 이야, 이분이 맞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밀어내기야?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카바디라는 걸? 저는 카바디는 몰라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카바디는 터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술래잡기라고 설명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럭비나 레슬링, 격투기가 혼합된 종합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다. 사실 격투 쪽은 관상이 비슷해. 격투 느낌 나더라고요. 카바디. 공격수가 수비 진영에 들어가서 수비수들을 터치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제 수비수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공격수를 잡아두거나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득점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수비로서 득점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야, 카바디. 우리가 몰랐는데. 경기장 앞에 이렇게 선 하나씩 있고 그냥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진감이 넘치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 정도로 지금 막 격렬한 상황이라면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카바디라는 종목이 단체 종목 중에서도 유일하게 손을 잡고 하는 스포츠 종목이어서 동료들과 조금 가까운 밀접한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부딪힘이 너무 많아서 어쩌다가는 상대들이랑 부딪히다가 보면 뽀뽀도 할 때도 있고. 네, 수비수들은 이제 공격수 잡기 위해서 저 사진처럼 옷을 저렇게 잡는데 잘못 잡으면 바지도 벗겨지고 신발도 벗겨주고 그렇게. 이게 옷을 잡는 게 반칙은 아닌 거예요? 반칙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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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